OBSG, 꼬비에스입니다.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일단 OBSG는 오방신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퀵 꼬비에스는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와 함께하기 때문에 OBSG, 꼬비에스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이희문님 나오기 전이긴 한데 벌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이 무대 가장 궁금한 게 이희문님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을까 또 어떤 머리를 하고 나오셨을까 헤어스타일 굉장히 궁금합니다. 합격적인 무대, 독보적인 무대가 오늘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여러분들 함께 즐기시면서 같이 춤추고 질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데 일단 저는 충격을 받았고요. 이희문님과 함께할 OBSG, 꼬비에스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가 너무 외모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스타일로 좀 압도를 하긴 하지만 또 실력으로 넋을 잃게 만드시는 팬네가 되겠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 소리꾼 이희문 명창으로 국가무역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이희문 컴퓨이 대표로 전통예술의 동시대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기민요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향을 확보하게 구축해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공연인 만큼 더욱더 뜨겁게 환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BSG, 꼬비에스, 큰 가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부패를 너무 잘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항상 국악제 10회를 맞이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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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점에 신나는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셨죠? 네!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어 이거 풀러졌다. 이거 좀 풀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좋다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번 해볼게요. 얼씨구! 너무 작아서 다인데요. 자 얼씨구! 좋다! 하무치 uhm 아 너무 작아 1 рок 1 1 한 번째로 한 번째로 한신공주 오방신장 어떤 신장이 내 신장이냐 눈감신장 눈감신장 어떤 신장이 내 신장이냐 온방에는 정체신장 한방에는 정체신장 소망은 노랜째 신장 우로는 끝이 시작입니다 아하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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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십니다 동갑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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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 10회 계양상국한테 앞으로 이름나고 명나게 제가 도와드리고 올 한해 드는 모든 해군을 제가 한번 마감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애교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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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질로 3월달에 그는 은혜군 3월이나 개보류를 맥맥이로 June을 바꿔요 4월달에 그는 은혜를 바꿔요 3월달에 그는 은혜를 바꿔요 3월이나 31일 다전문으로 바꿔요 하울이 오을과여 하울이 오을과여 하울이 오 وال 構이었다 하울이 오을과여 지상단된 내 którą 보민타인 좀 다스odox 가 Programs 좀 관 ahead 최초 언가의 애플리는 그냥 실원이다 질성 owią patt이가 мер 가만히 Judah 혹시 target 아 라라 라 라라 아 라라 부었버린 scarred 학예계는 생명 IV 지금 구원이라 구입을 부터 주러 간 거야 시원의 달에 해 드려는 지금 시원이라 백달에 해 드려는 내 그룹 오는 달 뒤에 해 드려는 내 그룹을 부터 주러 간 거야 오 달이라 하늘을 해 드려는 너와 달에 들어간 깃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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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더 향하고 힘이 Pot을 사 간다 거짓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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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되ose 갈어 함께 잘build 지게대 hunting 오심사시오 수아 나 아무 funktioniert 나 아무해 나 아무 맞아 아 배고펴 나 아무 둥wij 다 나 아무 전망 나 아무거나 나 아무 te 감 publishing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오늘 의상을 잘못 썼때 때문에 아아아